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. 기가 차다 못해 발로 그냥 면상을 확 주차 띄고 싶은 그런 거지같은 인간들 데리고 왔어요. 그럼 봅시다. 제목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33살이고 31살인 아내와 결혼한지 이제 1년차 아니 딱 3개월 된 신혼부부입니다. 당연히 아직 아이는 없고요. 다름이 아니고 제가 했던 한마디 말실수 때문에 아내가 자꾸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가 나서 말이죠. 딱 한 번이거든요. 그런데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고 있습니다. 가출을 해버렸어요. 뭐라더라? 지금은 네가 이렇게 미안하다면 나한테 사과를 해도 다음에 또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복을 할 거야. 나는 이거 절대 용납 못해.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. 저희 가계 경제 문제로 부부싸움을 좀 하다가 제가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정말 무심결에 그래 이제 알겠구만. 네가 고아나서 그런 거야. 라는 말실수를 하고 말았던 건데 당연히 이 순간 저도 아차했죠. 바로 후회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도 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는 못했고 하려고 했어요. 그러나 아내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얼굴색이 확 변하더니 제 뺨을 팍 때린 후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지금까지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. 거기다가 지금 당장 합의를 안 해주면 그냥 바로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. 아니 그래 뭐 제가 말을 심하게 한 거 맞고 다 제 잘못이죠. 근데 근데 그래봤자 딱 한 번 실수였을 뿐이고 하... 아무튼 도대체 뭘 어떻게 사과를 해야 이 사람 마음이 풀릴까요? 좀 도와주세요.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뭐? 네가 고아나서 그런 거라고? 야 미친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. 아니 그런 너는 부모가 키워봤는데 상태가 왜 이런 거야? 혹시 상놈의 집구석이라 그런 거라면 그래 좋아. 나도 이해를 해줄게. 말해봐. 대댓글. 그렇습니다. 낳고 키웠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부모는 아닌 법이죠. 끌 끌 끌 끌 끌. 2번. 됐으니까 그 아가리 닥치고 그냥 조용히 이혼해줘라. 실수 아니다. 그냥 평소 네가 품고 있던 그 본심이 툭 튀어나온 거지. 3번. 저런 저런 절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가 버렸군요. 이건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쓴 이 입장에서는 말실수겠죠. 아니에요 절대. 이건 단순히 심한 말을 해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. 아내의 삶 자체를 대놓고 네가 부정을 해버린 겁니다. 깊은 뜻이 있든 없든 그냥 실수로 튀어나왔든 뭐든 다 상관없다 이거지. 그냥 그 순간 네가 뇌졸중이거나 의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제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에서 헛소리를 한 게 아니면 이건 실드가 안 돼요. 그냥 돈이나 많이 갈라주고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. 네가 사람이라면. 4번. 이거는 실수도 아니지만 만에 하나 천만 분에 하나 실수라고 해도 그래. 절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. 나도 절대 용서 못해요. 못 살죠. 이런 거랑 어떻게 살아요. 5번.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아내한테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닌가. 그런데 상대가 사과를 안 받아주겠다는 거잖아 지금. 안 그래? 그럼 네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지. 그냥 합의 이혼을 할지 소송을 당할지 이것만 정리를 하면 돼.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건 말실수 아니 말실수도 아니죠. 그 말을 했을 때는 사과를 못했고 나중에 사과를 했다 이겁니다. 6번. 그래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는 인간이라는 간에 말 한마디면 그 쓰레기라는 거 충분히 증명이 되고도 남으니까요. 7번. 진짜 미친 건가? 두 번 다시 남볼 남한테도 못할 개소리를 지 마누라한테 해놓고 뭐 그냥 실수라고?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당신 기저에 깔려있던 본심이라는 거요. 사람 영혼을 죽여놓고 사과는 개뿔? 나라 해도 너라니까 치가 떨려 상종도 하기 싫을 것 같아. 지금 아내가 보이는 반응이 정상이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을 해주라 이거지. 아니 근데 말이지 타인에게 이런 개소리를 하는 당신 말이야. 부모님이 계신 거 맞나요? 혹시 그 고아 출신 아닌가? 8번. 그러니까 이게 뭐요? 네 머리통 속 깊이 박혀있던 그게 실수로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다 이거지 지금? 아! 9번. 9번. 평소에 속으로 자기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으면 아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일 수도 있는 걸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툭 건드리는 거야. 와 사람 맞아요? 뭐라고? 실수라고? 아니 아내한테 있어 부모님의 부재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파트 세월이었을지 감이 안 와요?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야 온전한 가족이 생겨서 행복했을 텐데. 그랬는데 바로 그 남편이란 인간이 지 성질 좀 난다고 말로 사람 마음을 확 베어버린 거네. 너 칼 안 맞은 게 다행인 줄 알아라. 뼈이 어디야? 아우 이 소패 같은 놈 욕도 아깝다. 10번. 너 같은 건 평생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해요.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할 때 곱게 사과하고 보내주라는 거야. 그리고 반드시 꼭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해요. 기본적인 인성도 못 가진 사람인데 누굴 배려하며 살겠냐고. 이거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냥 칼로 사람 찔러 죽인 거야. 피가 눈에 안 보인다고.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. 그딴 거지같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. 11번. 나는 또 말 한마디에 이혼? 이건 도대체 뭔 소리를 한 건가 싶었더니 허허 이건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을 뱉어댄 거구만. 이혼 당하는 건 미리 축하합니다. 12번. 이제는 네가 이혼 남이라 그렇지라는 말을 들을 차례가 온 거야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한마디 해보자면 이거는 실수고 뭐고 다 떠나서 아니 그래 천만 번 양보해서 속으로 그래 이 사람이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구나. 좀 알려줘야겠다.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만약 이 생각조차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건 성인군자 수준이겠죠. 여하튼 이거 이거는 뭐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축하해요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이것도 교지가 돼요. 아니 청첩장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자예요. 다름이 아니고요.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황당한 경우를 겪어가지고 이렇게 글 써보는 건데요. 그래도 혹시 누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쓸게요. 그러니까 평소 저랑 친분이 있는 어떤 분이 자기 자식이 결혼을 한다면 모바일 창첩장을 보냈길래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스크롤을 쭉 내려보는데요. 어? 이런 멘트가 적혀있네요. 저희 의견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합니다. 이런 식으로 써있고 결혼 날짜랑 장소가 아예 없는 거예요. 처음에 뭐야 내가 못 봤나 싶어가지고 몇 번이고 샅샅이 훑었는데 없어요. 또 그 와중에 계좌번호는 제대로 대문짝만한 게 쾅 찍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결혼식은 간소하게 할 거라서 너희들을 우리 결혼식에 초대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내가 돈은 좀 받아 먹어야겠으니까 보내라. 이거 맞죠? 제가 지금 오해하는 거 아니죠? 그렇다면 혹시 이런 경우가 요즘 좀 흔합니까? 저는 이런 청첩장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거라 아니 들어보지도 못해 너무 당황스럽거든요. 정말 궁금합니다. 지금 제가 어떤 특수한 경우를 겪게 된 건지 아니면 이런 게 정말로 원래부터 존재를 하던 건지 결혼 일시와 장소가 적혀있지 않은 청첩장을 받아보신 분 혹시 저 말고 여기 또 계신가요? 비록 우리가 같은 팀에 속해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 인사는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거든요. 이 축의금 계좌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? 좀 알려주세요. 댓글 1번 저 돈 하나 진짜 끌 끌 끌 끌 그냥 무시하고 넘기세요. 날짜와 장소가 없는 건 초대도 안 하겠다 이건데 거기다 돈을 왜 보내줍니까? 미친 거 아뇨? 보내지 마요. 2번 이런 경우 쓴이가 먼저 결혼했고 상대한테 받은 게 있다면 그렇다면 보내면 됩니다. 그 외에라면 말로만 축하하시면 되는 거고요. 아니 결혼식에 초대도 안 하는데 돈을 왜 보냅니까? 이건 그냥 알림이일 뿐이에요. 직장인이면 내가 일회일에서 자리를 비운다. 이런 알림이 말이죠. 청첩장은 절대 고지서 따위가 아니에요. 세금처럼 무조건 돈을 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. 그리고 축하를 뭐 꼭 돈으로 해야 됩니까? 마음으로만 해도 되고 말로만 해도 축하할 수 있어야 얼마든지. 저렇게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. 3번 만약 그 사람이 쓴이 결혼식에 축의를 했다면 그냥 대충 계산해가지고 계좌로 싸주고 마세요. 뭐 그런 것도 없다면 패스. 안 하고 나도 안 받겠다. 이런 뜻으로 말이지. 4번 절대 보내주지 마세요. 혹시 누군가 물어보면 아니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계좌번호만 덩그러니 있길래 나는 그냥 보이스피싱 톡인 줄 알았어. 바로 지워버렸지. 이러면 돼요. 와우. 5번 이거 100% 쓴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아요. 그냥 축하한다는 말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나는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어요. 쓴이 때문에 처음 봤어. 6번 굉장히 몰상식한 케이스군요. 이건 그냥 씹으셔도 됩니다. 나중에 혹시라도 이야기가 나오면 식장이랑 시간 정보가 없길래 잘못 나온 건 줄 알고 다시 보내줄 때까지 기다렸어요. 근데 뭐야. 벌써 식을 올린 거야. 어머나. 나 가려고 했는데 아쉽다. 이러면 됩니다. 7번 야 세상에 진짜 별거지같은 꼬라지네다 보네. 끌 끌 끌 끌 끌 야 진짜 아 아니 저도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. 한 2년 전이었나 코로나 좀 심할 때 무바일 청첩장을 보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간소하게 저희들끼리만 하게 됐습니다. 초대를 해드리지 못해도 정말 죄송합니다. 추기는 마음만 받겠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고 돈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본인들 결혼만 살짝 알리는 그런 건 받아 봤어요. 그걸 보니까 오히려 나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전화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계좌번호 보내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거든요. 말로 천량 빚을 갚는 거죠. 야 아니 저게 가능한가? 스스로 안 민망할까요? 그리고 이걸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누구랑 누구랑 사귄다 그러면 100일 되면 반 애들한테 돈 150 거두고 구걸하고 그러잖아요. 그때 어린 나이에도 그걸 보면서 참 거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그 짝이네. 그래도 그건 100원이잖아. 이거는 몇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